외국인 을은 외국인 을은 식식해야겠네 식식 안 해도 음은 마치야지 식식 안 해도 음이 상해지는 말이야 아니지, 식식 안 해도 음은 딱 제 의미로 가고 힘을 빼야지 힘을 빼고 음 높이만 마치야지 다리띵 띠리띵 둥땅 다리띵 띵땅 근데 된다 약간 짜증나는 성음같이 해줘야 돼 거기를 짜증날 때 에잇 그러잖아 다리띵 그렇지 다리띵 둥땅 시작 다리띵 둥땅 그럼 약간 짜증나는 성음같이 해줘야 돼 그래야 그 발음이 나와 치여 짠게 다리띵 둥땅 디리띵 이쁘게를 못한게 거기서 짜증을 내버려 짜증나는 육자베이 짜증나는 육자베이 짜증내면 다만 해야돼 짜증도 있지 그 슬픔 속에 짜증이 왜 없겄어 한 10분만 하고 장구로 넘어가요 거시기 저기 방아타령 오고 방아타령은 조금 해 방아타령은 배웁니다 방아타령은 책이 있어요? 이치라잉 방아타령은 있어요 저기 있어요 신청나 방아 신청나 방아 신청나 방아 오 유하 이방아 간 이방아 강태공을 조제하기로다 이방아 간 이방아 강태공을 조제하기로다 허유와 방아유 넘고 허유와 방아유 똘끄덩 잘 짓는다 똘끄덩 잘 짓는다 그렇지 근데 밑에서 무게를 가지고 줄을 안 잡아주면 노래가 뜨지 똘끄덩 통 내려놓을 때 그 음 팔을 옥타브 밑으로 탁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푹 내려놓으면서 떨어져야 돼 똘끄덩 통 잘 짓는다 내려오는 것은 떨어져야 돼 그래서 흔드는 음을 떨어지지 않으면 노래가 가벼우니까 시작 똘끄덩 통 잘 짓는다 허유와 방아유 어? 우리가 옥비노만 보자 태고라 천왕신은 태고라 천왕신은 이 목떡으로 왕허였으니 이 목떡으로 왕허였으니 남기간이 중알순가 하나 둘 남기간이 중알순가 허유와 방아유 넘고 허유와 방아유 똘끄덩 통 잘 짓는다 허유와 방아유 허유와 방아유 허유와 방아유 복빛 호흥한 비노른가 복빛 호흥한 비노른가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렸구나 오유아 방아이요 오유아 방아이요 잘하셨어요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허리를 보니 허리를 보니 초한국녀 대돌런가 초한국녀 대돌런가 초한국녀 허유아 방아이요 허유아 방아이요 허리라고 하세요 허리라고 합시다 초한국녀 허리인가요? 허리 허리 초한국녀 허리가 더 이뻐 왜냐면 방아 모양의 허리 민 허리 같잖아 길고 가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초한국녀 초한국녀 허리런가 초한국녀 허리런가 초한국녀 허리런가 허리런 frustrated 허리붓런 허유와 방하여 옥빈호완 비노른가 옥빈호완 비노른가 이쁘게 하네 옥빈호완 비노른가 시작 옥빈호완 비노른가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렀구나 가는 허리에 잠이 질렀구나 허유와 방하여 넘고 허유와 방하여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길고 가는 여기서 떨어져야지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시작 길고 가는 허리를 보니 조항궁여 대돌른가 조항궁여 대돌른가 조항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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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돌른가 조항궁여 대돌른가 허유와 방하여 조항궁여 똘것 오유와 방하이요 오유와 방하이요 똘끄덩똘덩 잘 찍는다 오유와 방하이요 이방아간 이방아간 대공을 조작하기로다 오유와 방하이요 똘끄덩똘덩 잘 찍는다 오유와 방하이요 대고라 천왕씨는 이 목떡으로 왕허였으니 남기안이 주말손가 오유와 방하이요 똘끄덩똘덩 잘 찍는다 오유와 방하이요 옥빈홍안 옥빈홍안 피절른가 옥빈홍안 피절른가 창단이 맞아야 돼 시작 옥빈홍안 피절른가 옥빈홍안 피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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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한궁녀! 조한궁녀! 한옥 탑에 조한궁녀! 시작! 조한궁녀 되돌른가 어유와 방아이요 털고덩덩 잘 찢는다 어유와 방아이요 저는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는 우리 풍류당 오랜 전통입니다 원래는 8월 초나 7월 마지막 주 중에 한 주를 우리가 휴가를 방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그런데 8월 초보다는 7월 말에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7월 마지막 주 한 주를 다음 주에 가도 되겠습니다 방학을 하고 그 다음 주 8월 초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수, 베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네요? 경호, 베레, 이준씨 점점, 공유, 조한궁녀, 일주일, 아이가도 내 손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